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현재 대구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, 낮 동안 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고, 성탄절인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. 다만 추위 대신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우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오전에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. 오후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수일째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게다가 밤부터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. 계속해서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. 낮 최고 모두 1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. 성주가 영하 8도, 구미가 영하 4도로 하루를 시작해 낮 동안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중부지역 낮 최고 모두 5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1, 2도 높겠습니다. 울진과 영덕, 포항은 영상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, 바다의 물결이 최고 3.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. 성탄절에는 맑은 날씨를 보실 수 있겠고,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